이런 변동성이 올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을 더 하락시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차트에서 보여주셨듯이 2021년 하반기까지 해도 갭 투자는 많았고 집도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불과 1년 반 만에 시장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때 사서 상승기를 맞아도 안 팔았으면 다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 집은 좀 팔아야 될까요? 일주택자로만 가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도 되겠지만 내 집을 다 사과 팔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어쨌든 언젠가는 팔아야지 주식시장 고점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투자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투자할 때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팔으냐면 가격이 오르는데 반대로 거래량이 떨어질 때 정확하게 반대네요. 정확히 반대죠. 그때가 고점이에요. 이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인데 가격이 이렇게 높게 오르잖아요. 까만 그래프가. 근데 2021년도에 어땠습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렇죠.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건 원인이 뭘까요? 비싸다? 그런 것도 있고 핵심 점검은 뭐냐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매물이 감소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가 가장 극심할 때가 고점입니다. 사실 이때 팔았어야죠. 판다고 했으면. 그래서 이걸 보시라. 거래가 반대로 계속 오를 때 보세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는 상승하거나 받쳐줄 때는 계속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가 집을 팔 때예요. 사실은. 그래도 가격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완전히 반대죠. 살 때하고. 살 때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져요. 추세적으로. 근데 거래량이 갑자기 회복할 때. 그때 사입니다. 반대로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훅 빠질 때. 이때가 팔아질 때. 그때를 놓치면 자칫자보다 집은 주식과는 다르게 못 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그냥 그런 거죠. 못 파는 거죠. 자 요즘에 또 미분양이 집값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걸 아는데 미분양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미분양이 최근 발표된 수치는 이제 칠만 원까지 갔어요 거의 육만 구천 원 찍었으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일 년 전만 해도 만 가구 이만 가구밖에 안 됐는데 거의 뭐 지금 세 배 네 배 정도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새 아파트가 안 팔린다는 건 시장이 얼마나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새 아파트가 안 팔린다는 건 그만큼 새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졌다는 공급 의미인가 아니면 수요가 아 더하러 갈 거야. 못 사겠어.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가격을 못 내리잖아요. 분야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빠지니까 이게 비싸지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걸 왜 사요. 옆에 있는 거 떨어지는 거 사지. 이렇게 이제는 집을 무주택자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혹시나 그럼 올해 또 부동산 하락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위험 신호는 또 딴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세 가격 하락이 영향이 크게 미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세 번째는 본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매물의 증가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지금 어느 정도 팔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한번 보죠. 이걸 보죠. 여러분들이 추세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이건 서울 아파트의 매물의 양입니다.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2021년 말에 4만 건 정도 매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 수요 감소하면서 매물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6만 5천억까지 증가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3, 4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빠져요. 그러니까 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정확히 가격이 빠져요.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입니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니까 여기서 정부에서 정책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올해 초부터. 초부터 나오면서 매물을 걷어들이죠. 왜냐하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뭔가 지가 반등하겠지.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매물을 줄이는데요.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내놨다가 걷어들이면 막 사자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산시장에서 일종의 심리적 현상이 양떼 효과라는 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떼들은 앞에 양만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급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세 나오고 막 이런 상황에 몰린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 그럼 우르르 팔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물이 확 증가할 수 있겠죠. 이걸 잘 보시면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매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격 떨어져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몇 달 만에 매물이 증가하기도 하고 몇 달 만에 매물이 감소하기도 했다는. 이런 변동성이 올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매물이 증가되면서 가격 하락폭을 또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 정책 얘기하셔서 정부 정책이 지금 규제 완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알기로 푼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반등 생각을 기대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지라도 이 날을 기대하는 분도 있듯이 반등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포함해서 세금 완화 이게 이제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 규제 지역에 LTV 30%까지 대출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60% 이상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금융에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자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김작가님 근데 내가 이거 물건 사려고 그랬는데 자꾸 사라고 그러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은데요? 네. 그래요. 시장에서 갑자기 가는데 그 어르신들이 자꾸 아이 총각 이거 사 이거 좋은 거야. 총각은 아니지만 아저씨 이거 사 이러면 사고 싶다가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자산 시장에도 똑같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정부의 정책 규제 완화가 일시적인 효과를 조금 내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자산 시장으로 움직이는 정책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계속 일으켜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규제를 완화해줬습니다. 그럼 김작가는 어떤 기대가 생겨요? 규제 완화요? 어. 규제를 제가 하나를 줬어요. 더 완화해주고. 그렇죠. 자꾸 더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규제 하나 완화해줬어. 근데 아 나 그럼 조금 더 있다 사면 규제 더 풀어주겠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을 더 하락시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집값이 오르고 하려면 결국에는 정말 많은 돈을 가진 다주택 문제에 집을 사기 시작해야지 오른다 하셨는데 다주택자분들은 언제 움직일까요? 얘기 드렸잖아요. 집값이 빠졌을 때. 집값이 빠졌을 때. 지금은 집값이 안 빠졌으니까 규제 완화를 아무리 해줘도 안 산단 말이에요. 집값이 빠지면 사겠죠. 그 시점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서 이 정도까지 해주면 이건 정말 바닥이다. 이건 진짜 규제 완화 다 해준 거다. 알 수 있는 시그널은 없나요? 이게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정책.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시점.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없던 정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그 정책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정책은 나와봐야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없던 게 예상치 못한 게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주는 순간 그 정책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예보하고 다른 거예요. 일기예보하고 다른 거예요. 일기예보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일 날씨 밝힙니까? 안 바뀌죠. 자산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정책은 엄청나게 센 걸 거야. 이런 게 나오면 시장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책이 막상 나와도 안 움직여요. 그런 예상치 못한 거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상상도 안 되는 거. 도대체 상상도 안 되는 거라니까 뭘 상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응의 문제입니다. 정책이 나왔을 때 내가 상상치 못한 정책. 우리가 상상치 못한 정책이어야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어쨌든 심하게 떨어진 데는 고점 대회에서 40%, 50%인데도 1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제일 중요하다. 얼만큼 떨어졌느냐. 금리보다. 금리도 중요하지만. 금리 50% 떨어졌다 치면 여기는 많은 것들이 반영됐으니까 혹시 뭐 사도 되는 건지. 지금 그렇게 떨어진 지역에 A하고 B지역이 있는데요. A하고 B지역에 극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A지역은 그렇게 떨어져도 거래량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그렇게 떨어졌는데 드디어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 그렇죠. 충분히 떨어진 거죠. 그런데 A아파트는 거래량 회복하니까 더 빠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한두 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집값이 많이 빠진 거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진 걸로 인해서 거래량이 회복되니 안 하나도 거기를 살 분들은 고민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수를 가지시고 10개 정도 20개 정도를 가지시고 가격이 똑같이 빠진 겁니다. 빠졌는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거래량이 회복하지만 어떤 데는 거래량이 회복하지 않으면 거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1주택자분들 팔고 싶은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하락을 맞았잖아요. 지금은 버티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살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시고 이러면 사실은 버티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택자분들은 거주하시면서 뉴스 좀 덜 보시고 그리고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 좀 덜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시면서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에 인테리어 좀 하시고 돈 들여서 하지 마시고 예쁜 화분도 사다 놓고 이러면서 집에 정을 정을 쏟는 거죠. 마음이 치유를 그렇죠. 아 그래 집값 좀 떨어져도 살기 좋잖아. 그리고 집을 많이 사용하세요. 바깥에 많이 다니지 마시고 사연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그렇죠. 집에 계시면 그러면 외식비도 덜 들고 그렇죠. 자기합리화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어려운 기간을 버티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영끌하신 분들 걱정인데 영끌하신 분들 중에서 거주하지 않을 집을 사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럼 못 버티거든 하락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언해 두고 싶은 거는 그런 집에 꼭 거주하시라. 거주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파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거주하시면서 그렇게 집에 대한 사용을 좀 늘려나가시면 어려운 기간을 잘 버티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해주신 답변에서 이제 그 내용이 있긴 했는데 한 번 더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부동산 하락을 얘기하신 분들 어쨌든 유튜브에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댓글 제가 뭘 봤냐면 그래 하락 맞춘 거 너무 훌륭하다. 그걸 말을 들은 분들은 자산을 지킨 건 알겠는데 너희도 금리 이 정도로 떨어질 지고 모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락이 맞는데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집값 하락을 부터 붙인 것도 있지 않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잖아요. 인하 기대감이 딱 돌게 되면 주식 부동산 시장이 그것 때문에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 입장은 금리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것 때문에 니네가 맞춘 거 아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금리가 오른 것 때문에 반대로 집값은 왜 올랐습니까. 금리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금리 얘기 안 하다가 지금은 금리 얘기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가지란 말이에요. 어쩔 때는 금리 때문에 짜줬잖아. 그러면 그전에는 공급 부족해서 올랐대.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럼 그때도 금리 인하돼서 집값 올랐다고 솔직히 얘기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금리 향으로 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때는 수요 공급 얘기 많아요. 그때는 한국에 공급이 부족해요. 서울에 집이 어디 있습니까? 새 집 부족해요. 그러면서 집값 오르는 건 당연하다가 지금 금리 때문에 빠진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하시거나 전문가가 됐든 내 집 마련하든 일관성 있는 지표를 찾으시고 일관성 있는 지표를 꾸준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그 일관성 있는 지표가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집값이다. 집값. 그래서 금리 얘기도 하셨는데 금리가 앞으로 인하되면 집값의 반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전 일시에 그친다.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집값 하락이 우선이다. 금리는 또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또 정부가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270만 원 공급 대책이 있잖아요. 물량이 더 많이 쏟아지게 되면 이렇게 시장이 어쨌든 떨어지고 있을 때는 물량이 더 많아지면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안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부 공급의 추세는 봐야겠지만 일단 민간 공급이 올해부터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지금 공급을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거의 반 토막 나요. 새 집을 안 지어요. 그럼 이런 현상이 향으로 어떻게 지어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새 집을 안 지으면 예를 들면 한 3, 4년 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또 갭 투자가 생겨나고 그래서 갭 투자가 또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이 오르는 거고 그런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뭐 그때 집값이 다시 또 급등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왜냐하면 서프라임 지나고 나서 한국의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했고 그게 이제 전부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해지고 집값 빠지니까 또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부양책 쓰니까 사실은 집값이 폭등한 거잖아요. 뭐 금리 영향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